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는 괜찮아 둘이 함께 죽는다면 혼잣없는 게 더 슬픈 거잖아 너를 만날 거라 너를 만난 걸로 난 행복해 작년 9월 초연 본인 클라이드 때 클라이드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또다시 클라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초연 때 했던 클라이드보다 좀 더 클라이드를 좀 더 깊게 깊은 내면을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멋진 클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신인 배우 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 앤 클라이드의 보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무대인 만큼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감도 크지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거야 넌 여기 있고 놈들은 저기 있고 놈들은 종이 있고 너도 종이 있어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넌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해 침착해 종을 잡아 다른 생각할 새도 없이 넌 약물고 해내야만 해 돌이킬 수는 없어 누군가는 죽어야 해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 그 모든 게 가난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엔 너무 무섭잖아 신은 왜 이런 혼란을 이런 지옥 같은 세상 만드나 막연하게 꿈꾸던 그 모든 것 산산히 부서져 사라져가 단 하나의 희망도 무너져 누군가는 죽어야 해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다시 우리 앞에 절망이 있어 사늘하게 식어가는 사람들 한순간에 뒤바뀌는 운명들 이것이 내가 살아온 돌이킬 수 없는 비정한 세상 그런 세상에 내일이 올까 그런 세상에 어떻게 생각해 우리에게 내일이 올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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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